잘 계시죠? 저 같은 경우는 유튜브 서핑을 잘 안 하는 사람인데 가끔 들어가 보면 우리나라 내노라 하는 목회자들의 영상을 보면 제목과 함께 왼쪽이든 오른쪽에 목회자의 얼굴에 떠 있는데 저는 솔직히 만약에 제 영상을 제가 너무 바빠서 제 영상을 편집하는 영상 편집자가 있다 그러면 저는 그렇게 못하게 할 겁니다. 제가 만약에 그분들만큼 조회수가 올라가고 또 알려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저는 제목과 함께 왼쪽이나 오른쪽 구석에 제 얼굴을 올리는 것을 그 말하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. 왜냐하면 솔직한 심정은 민망하니까요. 왜냐하면 예수님을 자랑해야 될 제가 하나님을 자랑해야 될 제가 성령을 얘기해야 될 제가 아버지 하나님을 얘기해야 될 제가 제 얼굴을 제목 왼쪽이나 오른쪽 구석에다가 사실 거의 화면을 꽉 채우는 거죠. 그렇게 한다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생각에서 그럽니다. 저는 솔직히 굉장히 민망할 것 같아요. 주님만 드러낼 제가 그냥 첫 화면만으로도 제자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저는 제 스스로가 싫어하거든요. 오늘 디모데우스 3장 2절을 보면서 우리가 그런 현상조차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. 마지막 때가 되면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대요. 또 돈을 사랑하며, 자긍하며, 교만하며, 회방하며, 부모를 거역하며, 감사치 아니하며, 거룩하지 아니하며, 기타 등등 많은 것도 나오지만 이러한 현상들은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될 거다라고 사다 바울이 디모데우스에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. 그런데 첫 번째가 자기를 사랑한대요. 우리는 그런 제목 오른쪽이나 왼쪽에 버젓이 이렇게 목회자의 얼굴을 올려놓는 그 자체부터가 자기 사랑이라고 저는 말을 하고 싶어요. 자기 사랑이다. 정말 조심해야 된다. 저는 글쎄요. 영상을 찍으면서 앞으로 제가 얼굴을 공개할지 모르겠지만 그건 이해가 돼요. 그거는 설교 때 얼굴 공개하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메인 제목 왼쪽이랑 오른쪽에 목회자의 얼굴을 올리는 것 자체는 글쎄요. 한두 번 가끔 올린다면 또 이해가 되지만 너상 그렇게 올린다는 건 정말 자기 사랑이죠. 우리가 부끄러워할 줄 알고 거면 적어야 됩니다. 그런 현상에 대해서. 그런 내 행동에 대해서 좀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. 왜냐하면 우리 자랑은 우리가 아니잖아요. 내 자신이 아니잖아요. 우리 주님이 돼야 되는데 목회자 얼굴이 버젓이 중심 메인 타이틀 왼쪽이랑 오른쪽에 그런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그런 모습들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